나에게 꼭 필요한 사업정보 중소기업 여러분, 지원사업정보 찾기 힘드시죠? 저 오중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기업마당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모두 만나보세요. 2006년 7월 SPI 오픈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비지인포를 거쳐 2013년 7월 기업마당까지 10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이곳은 연간 방문자 500만 명, 인지도 30% 돌파 정책정보 한 건당 평균 조회수가 2천여 건에 달하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기업마당이 2016년 1월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자 그럼 더욱 새로워진 기업마당 함께 보시죠. 기업마당은 중소기업 경영의 길잡이로써 지원사업, 교육, 세미나, 전시회 등 다양한 컨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 오중기가 메뉴 구성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메뉴로는 정책마당, 소식마당, 자료마당, 고객마당 총 4가지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 공고예정 지원사업을 배치했습니다. 다음 달에 진행될 지원사업을 미리 알고 신청서나 자격 등 필요요건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 다음 홈페이지 중앙에는 찾고자 하는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9가지 아이콘 중 창업 분야 정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업 아이콘을 클릭하면 진행중인 사업이 나오고 이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에 해당하는 제도약 지원자금을 클릭하면 세부 내용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해당 기관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여 보다 손쉽게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신청 후 나의 신청사업 진행현황 메뉴에서 언제든지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3개 기관 사업 공고에 대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마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인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원가입 화면에서 기업의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지원 가능한 사업 정보를 다양하게 추천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맞춤 서비스 제공 영역을 보면 내 기업 정보에 맞는 38건의 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건수를 클릭해보면 4가지 세부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성장단계별 메뉴는 나와, 업력, 매출액 등이 비슷한 유형의 기업들이 지원받은 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연관사업 메뉴는 내가 지원받은 사업에 같이 참여한 기업이 이후 지원받은 연관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우수기업 메뉴는 나와 비슷한 기업 중 우수한 기업들이 지원받은 사업 정보를 성과 우수 사업 메뉴에서는 나와 비슷한 유형의 기업들이 지원받은 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추천받은 지원 사업 중 관심 있는 사업은 마우스로 이동하여 관심 사업 정보로 등록 정보 검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마당은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간단하게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대화형 간편 검색을 클릭 후 기업 형태, 분야, 지역 등 유형별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면 보다 쉽게 원하는 사업 정보를 바로바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 PC 사용이 어려우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업 마당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웹사이트와 똑같이 지원 사업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기업 마당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지원 사업 정보를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손안의 지원 사업 정보 지금 바로 기업 마당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기업 마당은 삼성경제연구소와의 제휴를 통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문가 5분 특강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직원 교육, 토론 주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드리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질문을 등록하면 우수한 정책 컨설팅 역량과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가들이 24시간 이내에 답변해드립니다. 이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인 여러분, 기업 마당의 주요 기능 잘 보셨나요? 지원 사업 정보 검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확 절감해드리는 기업 마당 이제 수시로 접속해 맞춤형 지원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PC와 스마트폰에 기업 마당을 즐겨찾게 해놓으세요. 중소기업 여러분 곁엔 언제나 기업 마당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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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